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올해 초 배우 유아인이 한 패션 브랜드의 에코백을 직접 디자인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5월 중순 출시한 이 에코백은 매장에 나오자마자 완판되었는데요.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이 들고 나왔다는 에코백도 품절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느새 거리를 점령한 에코백 열풍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에코백 운동은 1990년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에코가 붙은 이유인데요. 이 친환경적 성격에는 동물보호가 포함되어 소, 악어, 뱀, 타조 등의 동물가죽으로 만드는 제품과는 상극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청가방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가죽 소재의 가방이 유행했다면 최근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자연스러운 느낌의 에코백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에 인상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죽 가방을 선호하지 않고 청가방을 편하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나한테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에코백을 이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나의 패션 트렌드로서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에코백 바람이 헐헐 불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 가죽백 노, 에코백 예스입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